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엘볼 것은 섀도우 4루타가 되겠습니다 수공은 900만대구요 아익을 끼고 있어가지고 원래 한 2.7정도 되는데 스탯이 낮은 상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냥 대강 잡겠습니다 아 절개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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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임팩트요? 아 근데 끄는게 편한데 아 그냥 끕시다 어 퇴섭 아니에요? 퇴섭이었으면 제가 굳이 아익을 끼고 했을까요? 퇴섭 섀도우의 장점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? 아 뭐하는거야 섀도우는 모자를 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레투더를 빠르게 써주시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? 어 이것이 바로 섀도우입니다 없애주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 열세가 없군요 바로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몇개 나오는지 좀 보고 볼라그랬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아 카루타 흠 흠 어 스킬 쿨 아 그냥 갑시다 어 오케이 에이 영상 미스트 지렸어 흐하하하 아 막했네 또 아 왜 자꾸 이렇게 되는거니 지고네 저거 아니 근데 왜케 약 왜케 느리냐 왜케 약하지 원래 이랬는데 왤케 약하죠? 왜케 약한지 모르겠어 너무 오래걸리는데? 원래 느렸나? 샤드러건 되게 느리네 용이겠죠 뭐 알기네 오케이 오케 오케 아 근데 되게 느렸다 아쉽게 뭔가 되게 느린거같은 카피 모자 안받는 이유는 무적기를 이용해가지고 안받는거에요 조각 15개 깔끔하네 오케이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상했어요 음 음